최근 제약바위업계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 유한양행이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조 원대 초대형 기술 수출 성과를 냈고요. 그러자 전통적인 국내 제약주들이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출 규모도 수출 규모지만 이번 성과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점은 그 배경입니다. 계약의 배경이 되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략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적지 않아 보이는데 제2의 유한양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1월 들어서 유한양행 초대형 기술 수출 앞세웠습니다. 뭔가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11월 주요 제약바이오주가 포함된 코스피 의약품 지수의 상승률은 7%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약 2% 정도 오른 것과 비교하면 더 좋은 성과일 텐데요. 제약바이오주의 강세는 월초 유한양행의 초대형 기술 수출 계약 체결이 총매제가 됐다는 진단입니다. 유한양행 계약을 통해서 국내 제약사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이번 계약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계약의 주요 배경이 됐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기업 간 공동연구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조달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한양행의 이번 초대형 계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미국 제노스코로부터 개발 초기 단계에 있던 레이저 틴입을 약 10억 원에 들여온 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제약바이오의 기술 개발이 완료되려면 약 10여 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서 신약 임상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픈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통상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또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금융투자업계 전망이나 평가는 어떻습니까? 유한양행을 통해서 가능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전체 제약바이오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또 올해 국내 제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R&D에 대한 기대감독의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위 꿈을 먹고 사는 제약바이오주에 성과라는 날개를 달아줬다는 진단입니다. 앞서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다, 주효했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겠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현재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불확실성이 조금 다분한 장세 속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종목이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제약주들 가운데서 종근당은 앞서 항체 의약품 전문업체인 앱클론, Y바이오로직스 등과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이스트는 국내 바이오 벤처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기술을 도입했고요. JW 중의 제약은 일본 주가의 제약과 그리고 영국 아르고노트와 기술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국내 대형 바이오주들도 중소형 제약사들 못지않게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6월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통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미국 에모리 대학과 신약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지난 9월 리스크 셰어링 파티너십이라는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약 개발이라는 호재성 이슈를 맹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한 신약의 임상을 중단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쾌거, 그 뒤에 숨어있는 분석해볼 만한 사항은 뭐가 있고, 제약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